자바 야학의 학우를 모집합니다. 자바 야학은 혼자 공부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활코딩과 비영리단체 오픈 튜토리얼스가 힘을 합쳐서 만든 온라인 학교입니다.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8일간 생활코딩에서 새롭게 제작한 자바 1 강의를 함께 보면서 자바가 무엇이고 자바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. 이 수업의 진짜 목표는 자립입니다. 8일 동안 최소한으로 공부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수업의 진짜 목표입니다. 10년을 배워도 자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8일을 배워도 자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 실험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수업을 잡아주세요.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자바 야학에 준비해 두었습니다.